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법 강의를 하는 신동욱선생입니다. 여러분, 2020년 수험 일정이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번에 지방직 7급 시험을 끝으로 정규 시험, 중요한 시험들은 다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신 분들은 나머지 이후의 절차들 잘 진행하셔서 최종 합격하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이번에 아직 준비가 부족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번 문제를 잘 검토하시고 복귀하셔서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이후에 반드시 그래서 시행착오 없이 꼭 최종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직 7급 시험에 몇 가지 특징, 총평 말씀드리자면 국가직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헌법을 보면 아무래도 국가직보다는 지방직이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었는데 행정법은 반대로 국가직이 좀 약간은 박스형 문제도 없었고 조금 전반적으로 좀 더 평이했다면 이번에 지방직 7급은 박스형 문제, 사례형 문제, 종합형 그리고 강론도 순수한 강론 문제도 있지만 총론과 강론을 좀 결합한 이런 형태들 특히 지방자치법은 강론의 독자적인 한 문제로 늘 나오던 부분인데 그냥 지문으로 하나 정도 반영되고 또 이제 강론에 대한 걸 총론과 결합된 이런 형태로 나름대로는 7급 시험의 어떤 독자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보여져요. 이제 내년도 7급 국가직 같은 경우는 25문제로 늘어나죠. 이제 그런 변화된 수험 환경들을 생각한다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는 내년에 이제 조금 더 높아질 거다. 또 지방직도 이제 뭐 영어시험, 황수아시험이 이제 대체시험으로 이제 바뀌기 때문에 국어는 보지만 역시 이제 전공과목에 대한 수준은 높아질 거고 아무래도 이제 7급에서 이제 9급하고 이제 그런 수험 환경이 변화되는 게 좀 더 차별화되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9급 행정법이 행정직에서 2022년부터 이제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좀 더 난도 있는 문제는 결국 7급 시험 같은 데서 이제 선보이는 그런 수준의 문제면 대충 이제 충분히 수험 범위가 이제 획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 어려운 또 시험 연기도 있고 다사다난했던 2020년 수험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버티면서 마무리를 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은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올해를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이후에 시험에서 꼭 그래서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잘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출제 분포를 좀 가볍게 체크하시면요. 행정법은 이제 총론 각론 이제 고루고루 이제 당연히 나왔는데 이제 총론 파트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늘 나오는 부분이죠. 신뢰번칙 일반원칙 이제 기본적인 문제 나왔고요. 또 행정입법에 대한 거 신뢰번칙 이런 부분들은 뭐 아주 전형적인 기출문제 대풀이 된 거예요. 또 하자 승계도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거 관련된 게 또 정답증으로 나왔고요. 또 공법상 계약이냐 사업상 계약이냐 관련된 판례 또 상대적으로 이제 고를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취소 철회에 대한 문제 또 행정절차법 늘 한 문제씩은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올해 이제 행정절차법이 절차법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이제 새로 신설되고 개정된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정작 이제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에서는 이제 그 개정된 조문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도 너무나 많은 내용이 새로 이제 들어갔는데 또 안 나왔어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최신 판례 법령 중요한 거 당연히 체크해야 되지만 내년에 이제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전형적인 어떤 이제 전통적인 주제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라든가 법령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건 체크하되 이제 전형적인 이제 기본 내용들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뭐 공공기관의 의미 뭐 사립대학교도 공공기관에 해당된다는 이제 기본적인 판례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 이건 이제 뭐 단골손님이죠 거의 행정대집행법 조문 관련해서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행정상 제재 또 양벌 규정 뭐 이제 법인 또 이제 처벌하는 거 종업원 처벌이 꼭 전제조건이 아니죠.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배상 뭐 이제 용조물 또 책임 뭐 2조 5조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됐고 손실부상은 이제 또 특히 이제 7급에서는 굉장히 이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또 강론과도 이제 결합이 되고 이게 총론의 문제인지 강론의 문제인지 강론의 문제로 이제 분류할 수도 있고 총론의 문제로 분류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파트죠. 여기는 토지보상법 특히 이제 연계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 행정심판법 이제 조문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수송. 최근에 이제 당사자 수송은 굉장히 이제 빈도가 높은 이제 흐름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또 이제 뭐 거부청구와 관련된 또 이제 행정절차법하고 연계해서 이제 사례용 문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냐 아니냐 역시 이제 뭐 예상 가능한 수준에서 또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는 이제 공무원법이 두 문제가 나왔죠. 어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은 이제 지문에 그냥 반영돼서 나왔고 독자적인 문제는 안 나왔는데 국가직에서 공무원법 지방자치법이 이제 한 개씩 나왔고요. 공무원의 이제 의무 또 이제 징계 종류 파해 강정 감견 징계 종류 그 여섯 가지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거 징계 종류냐 아니냐 이런 구별하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청완 직무직팬법 역시 단골손님이죠. 여기 행정부 강론에서 손실부 사행하는 조문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공물 이거 이제 국가직에도 나왔던 게 또 나온 거예요. 이 공물 관련해서 이제 정답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유일한 좀 불이타 이 짱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건강보험법이에요. 근데 이 법을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보장 사회보험 관련해서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대비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맞추건 틀리건 합격에 이제 이게 변수가 되는 문제는 아니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맞춘 친구들도 이제 보통 찍어서 맞추는 거고요. 이걸 이제 뭐 틀렸다고 해서 이거는 뭐 괴로워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거 형식으로 이제 좀 가능성이 높은 걸 압축에 가다 보면 조금 그래도 이제 무조건 찍는 거보다는 조금은 한 두 개 정도 둘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좁힐 수는 있었고 그걸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맞추기는 쉽지 않았던 거다. 나머지는 이게 한 문제 정도가 이제 좀 알고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고 나머지는 이제 지문과의 관계 속에서 웬만큼 공부를 한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소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행정법이 뭐 이제 변수가 되는 과목은 전에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법을 선택했느냐 지방자출을 선택했느냐 요게 이제 오히려 중요한 변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정말 특정 과목의 선택으로 인해서 너무나 이제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제자들이 정말 친중하게 또 시험 당구에서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좀 아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돼요. 또 조정 점수가 뭐 도입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일단 이제 고런 부분들은 이제 관련 선생님들께서 뭐 또 말씀하시고 또 시험 당국도 고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번 문제부터 쭉 보겠습니다. 신뢰본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이죠 정답은 신뢰본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이제 신뢰본칙이 우선한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는 학설 대립이 있죠. 그래서 이제 다우설과 판례는 이 법의 경량 이익 경량설이에요. 그래서 신뢰본칙이냐 법률적합성이냐. 법률적합성을 중시한 판례도 있고 신뢰본칙을 중시한 판례도 있어요. 뭐 무조건 원칙적으로 신뢰본칙이 우선한다. 또는 법률적합성이 우선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틀리다 이거죠. 1번이 그래서 이제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번 수익적 행정첩의 하자가 당사사 사실 은폐에 의한 신청에 기난 것이라면 당사자랑 그 처분에 관한 신뢰액을 원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보호가치 없는 신뢰인 거죠. 당사자 사실 은폐에 의한 신청행위. 귀책사유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이제 많이 나왔던 기본 판례 중에 하나죠. 면허세 근거법량이 제정되어 피해될 때까지 4년 동안 과세 관측에 면허세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수출 확대라는 공익상 필요해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또 4번 행정첩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 의사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에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 상대방 신청이 없었다면 그 공적 의사표명은 행정첩의 별단 의사표지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는 거. 자 여기 이제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를 봅니다. 이제 행정행위 혈액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선행처분, 회행처분을 서로 독립하여 별기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 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율으로 회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 무효이면 언제든지 이제 승계가 되는 거예요. 당연 무효가 아니라 이제 별기의 법률가를 목적으로 하는 때 선행처분의 하자율으로 회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 이게 이제 작년에도 나왔던 거죠. 이게 이제 정답 질문이에요. 도시, 군, 계획, 시설, 결정, 실시, 계획, 인간은 서로 결합하여 도시, 군, 계획, 시설, 사업, 실시라는 하나의 법률가를 완성하므로 도시, 군, 시설, 계획, 시설 결정에 하자가 이제 실시, 계획, 인간에 승계된다 그랬는데 이거 이제 승계되지 않는 하자 승계가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요게 이제 이미 이제 출제가 됐는데 또 이제 출제가 된 거죠. 승계되지 않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뭐 3번 4번도 이제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인법에 대한 또 전형적인 문제인데 여기가 이제 또 최근에 어 계속 나왔던 이 지문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옳은 것 찾는 거예요. 처분적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처는 지방의회이다. 어 처분적 조례 두밀분격 폐지 조례 이런 사건 유명한 판례도 있죠. 여러분 이제 처분적 조례 이 처분서에 인정되는 조례는 항고소송 대상인 그래서 이제 처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피고는 누구냐? 단체장이죠. 어 조례 공포권자인 단체장. 만약에 그게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면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밀분격 폐지 조례 사건은 이제 교육감이 피고가 되고 그런 이제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가 아니면 일반 논적으로 나오면 그냥 단체장입니다. 단체장. 지방의회가 아니고 지방의회가 피고인 경우는 이제 지방의장 불실임 사건 또 지방의원 징계 제명 의결 어 거기에 대한 이제 항고소송이면 이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될 수 있어요. 자 2번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의 말씀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으로서 이렇게 인정될 수 없다. 자 요게 맞죠. 여러분 이제 상위 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 즉 불형 형식으로 정하도록 특정하여 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시행규칙 이 불형 형식으로 정해서 이제 위임을 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불형 형식 그런데 고시 이런 행정규칙으로 정했다면 이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요.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제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 정해도 돼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거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뭐 막걸리 사오라고 했는데 소주 사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딱 특정해서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그 종목 그 종류를 사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막걸리건 소주건 맥주건 상관없다. 그럼 뭐든지 사가도 돼요. 야 술 사와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막걸리건 소주건 맥주건 사가도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딱 특정해서 맥주 사와라 했는데 소주 사가면 안 돼요. 자 워랑이 이제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당의 법규 명령 제정시에 소급하여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부터에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이것도 이제 뭐 많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의료기관의 명칭 표지판에 진료감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 국민의 구체적 권리우나 법률관계의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구성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경우 이제 그 자체로 법률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그런 항구성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거 이제 4번도 그래서 틀렸고 2번이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지방자 탄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협약 사후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그에 관한 다툼은 민사 소송 대상이 된다. 자 요게 이제 맞습니다. 사인과 지자체가 체결한 자원 회수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협약은 사후상 계약이다. 근데 이게 이제 국립우련 부설 주차장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 그거는 이제 행정상의 이제 강학상 특허죠. 그러니까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요거는 이제 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냥 사법상 계약이에요. 전형적인 계약 자 그리고 어 2번 3번 4번 특히 이제 3번 4번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쉽게 소거가 돼요. 결국 이제 2번 1번으로 이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근데 이제 2번에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근거한 서울 춘천강 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산계약이다 그랬는데 이건 이제 처분이에요. 처분. 어 이게 이제 또 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죠. 틀렸고 그리고 이건 bk21 사업계약 해지 통보 사건이에요. 과학기술기본법령상 bk21 거기에 이제 그런 표현이 빠져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어 이 사건 bk21 사업계약 해지 사건인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친구도 있었을 텐데 이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어 bk21 사업 협약 해지 통보 이건 이제 처분이라는 거죠. 어 대등 당사지에서 형성된 공산계약을 계약 당사지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당한다. 공산계약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처분. 그리고 이제 어 해당 대학 총장에게 징계를 요구한 거 요구는 이제 또 처분이 아니라는 거 그게 이제 어 사업계약 해지 통보는 처분이고 징계 요구는 처분이 아니고 그게 이제 또 같은 쟁점으로 자주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a광역 실입 합창 단원소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해서 a광역시 문화예술관장의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구성 대상에 대한 불합격 처분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공산계약이고 공산계약의 해지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되요 항구성 대상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공산계약이고 당사자 소송의 문제 자 그래서 1번이 맞고 이제 나머지가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직권 취소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어요 자 기업권에 이제 과세관청은 세금부가처분을 취소한 처분에 취소 원인에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가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자 많이 나왔던 거죠 이제 여러분 이제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이 이제 소생 부활될 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침익적 처분에 대한 것은 안되죠 수익적 처분인 경우는 그 사이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취소의 취소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금부가처분은 이제 침익적 처분이죠 일단 취소가 되면 소멸되는 거예요 취소의 취소로 다시 이제 소생될 수는 없다 이게 현역병 이병대상 편입처분이 보충역 편입대상처분으로 이제 변경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충역 편입대상처분이 이제 취소됐다고 해서 현역병 이병대상처분이 대산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행정처분한 행정청은 원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사의 필요가 생긴 경우 이를 초래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처분청은 그래서 이제 취소처례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돼요 법률유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처분청은 감독청은 법률 근거 없는 한 취소처례 못해요 사정변경 그리고 중대한 공익사의 필요가 대표적이죠 자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역시 작년에 출제됐던 판례야 이게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회를 들어 영유아 보육법 30조 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초래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그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성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 보육법 30조 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소처례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되는데 이건 철회의 일종인데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성실시키는 이런 성격의 철회일 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별 판례로서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또 출제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올해도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뭐 실전 동영상을 통해서 다 연습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면허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 부관 등을 명시해야 하면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해서 당의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적시할 것을 요하지만 위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에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의 취지를 알고 있었거나 그걸 알게 되었다면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이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그래서 이제 뭐 리을번 뭐 이제 틀린 거고 이제 기역번도 틀린 거죠 니은 디귿이 맞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도 이제 기본 문제 뭐 쉽게 여러분들 다 이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1번에 이제 정보공개 청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경에 보유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이번에 국민의 알 권리 정보에 접근 수집 처리해지 않은 자유권적 성질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써 헌법 21조에서 직접 보장되는 권리 그래서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행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이거 제정되어 있지 않던 시절에도 헌법 21조에서 직접 보장되는 헌법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에서 알 권리가 직접 도출된다고 이제 이해해 왔었어요 그 다음에 3번 사립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될 경우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정적 국부적 일시적임을 고려한다면 사립대학교 총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비록 이제 뭐 국가의 지원이 한정적 국부적 일시적이긴 하지만 이 사립대학교는 이제 공공기관이고 그래서 이제 공개 청구했다가 거부되면 이 사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관리하였으나 그 후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고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던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해당 공공기관에 있습니다 자 역시 기본 판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행정소원법상 당사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여기 번 공구상 당사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판례죠 재산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꼭 당사소송에서 알아야 되는 판례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다음 번 소송 형태는 당사소송의 형식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혈액을 다투는 항구송의 성질을 가지는 소송 실질적으로는 처분 등의 혈액을 다투는 항구소송의 성질을 가지지만 근데 이제 당사자끼리 대표되긴 게 이제 수용재결 이제 처분이죠 토지수용인회 그리고 이제 보상금 결정을 하는데 수용재결을 그 자체를 항구소송으로 다투는 거고요 이걸 다투는 거고 근데 이제 보상금 그러니까 이 처분 등의 법률관계예요 처분 등의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보상금 증액 또는 이제 감액소송 보상금 증감소송이 대표적인 거예요 형식당사소 근데 형식적 당사소송은 별도의 이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대신 허용이 됩니다 현행법상 이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 증감소송이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총의 결의혈역 등을 다투는 소송은 민사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 자 조합총의 결의혈역을 다투는 소송 당사자 소송이죠 당사소송 공법상 당사자 소송 자 여러분 이제 당사자 소송에 해당되는 것 굉장히 이제 자주 출제되는 이것도 판례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리을번 석탄산업법과 관련하여 피재 근로자는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의 한 재해 위로금 지급거부사 표시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법상 당사소송을 제기한다 자 리을번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번 리을번이 맞고 니은번 디귿번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제 당사자 소송에 관한 문제로써 뭐 어렵지 않게 이제 맞출 수 있는 수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이제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 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이제 절차법은 워낙 출제 빈도가 높죠 그리고 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제외되는 거 자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어 기본적으로 이제 제외되는 어 아홉 번째 이제 유형에 이제 들어가죠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 이거는 이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절차법 적용이 됩니다 역시 최근에 기출됐던 판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 이건 이제 제외되는 또 대표적인 판례죠 판례로서 워낙 많이 또 출제가 됐어요 여기는 그냥 이제 조문이고요 조문 자체고 역시 이제 판례로서 이제 출제가 됐고 자 조문이죠 여기는 또 조문에 명시된 헌재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그래서 이제 법원 군사법원 지방회 국회 선거 관련해 각종 독립기관 또 이제 재판기관 심판기관 중립기관의 의결 또 심판을 거쳐 행하는 것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대통령의 한국방송사 사장 해임처분 이건 이제 적용이 또 되는 거죠 제외되지 않아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기역번 디귿번 리얼번이 되는 거죠 자 역시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절차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중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심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처분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공무원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이게 이제 강론 문제죠 1번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은 행정기관이 비밀이라고 형식적으로 정한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강론에서도 이제 공부를 우리가 했던 거긴 하지만 또 이제 헌법에서도 이제 좀 공부를 제대로 이제 또 많이 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감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형식적으로 정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제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 대상이 되는 직무상 비밀 또 이제 국가기밀 군사기밀 이게 이제 개념이 다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뭐 비밀로 정해진 게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이제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1차적으로 이제 실질적 국가기밀 또 군사기밀과 관련된 헌법재판사 사건에서도 두 가지를 특히 요구해요 국가기밀 군사기밀 개념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어떤 비밀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제 알려지지 않은 비공제 사실일 것 이제 그런 게 이제 판례에 의해서 이제 언급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공무원의 비밀 엄수 대상이 되는 증상 비밀도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한다는 거 이게 이제 틀린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공무원의 법정 연가일수 범인에서 연가신청에 대한 허가가 있기 전에 근무질 이탈한 행위 직장 이탈 금지 부분 위반에 해당해요 맞습니다 역시 기출됐던 수준이고요 여기는 그 다음에 3번 다수 공무원이 일반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계약연장 거부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릴레이 1인시 등을 한 행위는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역시 이제 마무리 할 때도 최종 우리 할 때도 다 다뤘던 거죠 이것도 역시 출제된 적이 있지만 늘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군인이 상관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서 재판총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것이 위헌 위법인 지시명령을 시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을 뿐 군 내부의 상명 하복관계를 파기하고 명령 불복정수단으로서 재판총권의 외형만을 빌리거나 그 밖에 다른 불수라는 의도가 있지 않다면 복종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자 맞습니다 4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봅니다 자 공무원 법상 이건 이제 국가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방공무원 법상 우리가 이제 이건 지방직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뭐 지방공무원 뭐 이렇게 냈는데 국가공무원 법상의 징계 종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파 해 강 정 감 면 이렇게 총 6가지죠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간봉 면 견책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징계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강등이 있죠 지금 강등 그리고 경고 아니고 이제 견책이 있죠 직권면즉 불문경고 직위해제 자육정지 다 아니에요 파 해 강정 감견 이 여섯가지 그래서 이제 정답은 그래서 어 기억 ㄷ이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11번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오른거 자 1번 행정심판법은 당사심판을 규정하면서 당사소송과 연동시키고 있다 그럼 당사심판 없죠 행정심판은 그러니까 굳이 이제 영어를 어 행정소송과 대치해서 이제 표현하자면 항구심판만 있는 거예요 치손심판 무회동확인심판 부자기법확인심판이 없고 의무행심판 당사심판 없어요 2번 피청군의 경정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언제나 당사신청을 전제로 한다 자 신청 또는 직권이죠 직권 가능하죠 이게 이제 소송법에서 이제 피고경정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되죠 행정소송법은 피고경정 이건 이제 신청이 있어야 되죠 직권은 안되죠 그런데 이제 심판법은 직권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정은 당사가 합의한 상황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가 서명 또는 날인 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랬는데 이제 서명 날인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확인 자 이게 여러분 이제 최근에 이제 신설된 거 조정 또 이제 국선대리제도 도입됐고 간접강제 이쪽은 지금 개정되고 나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법령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벌란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해야 됩니다 공고 고시한 처분 그대로 이제 공고 개시하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옳은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주 전형적인 건 조문 문제예요 아시겠죠 행정심판법 소송법은 늘 조문 문제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판에 이제 조문들을 쭉 비교하면서 어 자주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행정상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 관할 행정청이 이행강정부가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들은 공금 부가징수를 게을리한 상황에 당한다 맞죠 이게 이제 뭐 지방자치법 강론 어떤 이제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 어 그래서 이제 주민소송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이 총론 문제에다가 이제 강론 이렇게 섞어서 낸 거죠 보니까 나름대로 출제자가 출제 범위를 스무 문제밖에 안 되는데 다양한 이제 쟁점을 물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제 방식을 이번에 이제 보면 다른 문제에서도 강론 지문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독점규제 공정규란 범수상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이제 기본적 성격 플러스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 이게 과징금의 대표적인 성격이죠 맞구요 그 다음에 3번 자 법인세법 76조 구항의 근과에 부과하는 가산세 형벌이 아니므로 고위 또는 과실 책임능력 책임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가 절차에 따라 과징하시죠 특히 이제 고위과실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가산세 제일 많이 나오는 쟁점이죠 맞습니다 4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게 틀렸죠 어 그래서 이제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종업원 처벌이 전제조건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영업주 이 법인 어떤 이제 개인사업자 이런 영업주 처벌은 자기 책임이라는 자기 책임 관리감독 소홀히 한 거에 대한 자기 책임이지 영업주 처벌이 그러니까 전제조건이 아니에요 또 이제 종업원 처벌에 종속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양벌 규정 원래 이제 헌재에서 많이 위험결정이 내려진 게 그거잖아요 종업원이 잘못하면 그래서 이제 법인 영업주 이제 고위과실 책임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 무과실 책임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책임지에 반한다고 해서 이제 위험결정이 내려진 거죠 자기 책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봅니다 경찰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에 이제 경찰서장은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 공문에게 인도한 사람에게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구할 수 있다 이 경찰은 직무집행법 전문이에요 맞고 자 2번 3번이 조금 지역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거 이제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이다 보니까 경찰서장은 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 업무에 전부 일부를 일정한 자격의 권로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화에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경찰서장이 주차위반차를 이동하거나 보관한 경우에 이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며 비용징수는 대집행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맞구요 근데 여러분 이게 4번 이게 원래 많이 나오던거에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제 여러분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 정답이 이제 4번이죠 경찰관에 자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서 위법이면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인데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도 손실발생원회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 신체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정당보상을 하여야 돼 손실보상청구는 손실 발생한 날부터 3년 그랬는데 발생한 날부터는 이제 5년이에요 안날로부터 3년이에요 안날로부터 3년 안날로부터 이제 이게 이제 5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근데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뭐 이제 작년에도 나왔고 어떻게 손실보상에 관한거 작년에 이제 국가직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늘 나올 수 있는 부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행정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이건 이제 당연히 보셨어야 되는 조문이구요 그래서 이제 강론도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1차적으로 강론은 범위를 넓히지 말고 기출문제 기출됐던 조문 위주로 그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되면 조금씩 확장하는 이런 형식이어야 돼요 법외상법 그러니까 이제 2조하고 5조 이제 같이 물어본거에요 이번에 행정처원의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 주의물을 결하여 그 행정처원이 주관적 정당성을 상실화했다 인정될 정도 이런 경우에 2조 여건을 충족하였다고 보면 상당하다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객관적 여기도 이제 객관적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실의 객관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주의물을 보는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물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 정당성이 상실화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이제 위법성도 인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국가배상법 6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탄청에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의 고장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한 경우 지방자탄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건 맞아요 2조 이제 뭐 5조에 따라서 국가는 근데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6조 1항에 따라서 국가도 비용 부담자로써 일단은 이제 단체장이 설치를 합니다 근데 관할지방청장에게 이제 위임을 하고 그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보통 이제 조작하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찰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이 비용 부담자인 국가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지자체장에 속한 지자체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고 비용 부담자인 경찰에게 월급을 주는 국가에게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국가가 이제 피해자에게 배상하면 국가는 지자체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 이건 이제 이미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요즘에 이제 최근에 와서 좀 뜸하긴 했는데 기본적인 이제 기출문제로써 꼭 알아야 되는 판례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세요 배상법 5주량 소정의 공공영조물이라 함은 올해도 이게 나왔고 작년에도 나왔죠 영조물의 개념 국가 또는 지방자단체에 의해서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설비를 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해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되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영조물의 개념 넓게 본다 이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이 약간 낯설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국민이 법령에 정해진 수질 기준에 미달한 상수원수로 생산된 수돗물을 마심으로써 건강상 위의 발생에 대한 염려되겠다는 정신력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단체가 국민의 수로 배상책임 부담하지 않는 자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수질 기준 이거 이제 법령에 정한 이 기준 자체는 어떤 공공 일반 이익을 위한 거지 어떤 국민 개개인의 어떤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제 그런 법령의 이제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법규가 그래서 순정히 공공 일반의 이익이라든가 내부 질서유진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상당히 인관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판례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3번 판례는 이제 혹시 모르셨더라도 1번 2번 4번이 워낙 이제 전형적인 문제다 보니까 이제 어렵지 않게 이제 소거 방식으로도 이제 답이 이제 골라질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5번 이건 이제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건강보험법 알고 맞춘 친구는 거의 없어요 자 1번에 이제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된 날에 자격을 잃는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가 된 날 그래서 이제 자격을 잃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직장 가입자인 콜루자 등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에 그냥 끝난 날 그 당일에 가입자의 뭐 자격이 이제 변동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사실은 좀 의심스러운 지문이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그리고 틀린 거고 끝난 날 다음 날이에요 다음날 그날까지는 그냥 이제 지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자격이 변동된다 이거죠 어 그리고 3번 4번은 좀 눈치로 이게 이제 맞는 지문이라는 게 물론 이제 시험장에서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 100점이 그냥 실력이 그러니까 모든 걸 알아서 100점이라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시간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생각하고 출제 의도 또 뭐가 가능성이 높은가 그런 이제 여지가 있는데 그냥 4개 중에서 그냥 선택하는 거 보다는 국내 고주하는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이 공짜로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적용된 사이에서 제외됩니다 어 급여를 받으니까 제외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4번 국민건강보험군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 탄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그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이중급여를 하지 않는 게 우리 헌법의 대원칙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사회복지 또 이제 각종 정책들 연금제도 마찬가지 보험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뭐 옳은 지문이라는 건 쉽게 눈치로 알 수 있어요 이 조문을 몰라도 자 그리고 이제 3번도 이제 맞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 중에 골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제 눈치 통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정도로 좀 압축은 어느 정도 이제 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어 그 그래서 뭐 이걸 뭐 그런 부분들도 지금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감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그래서 이제 압축을 해야 된다 압축은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걸 마인드 이건 근데 어찌됐건 뭐 알고 맞추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2번이 틀렸고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반복 출제되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제됐으니까 이제 이 정도 한번 보시는 거지 어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제 좀 구석진돼서 낸 거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각종 사회보험 사회보장 관련 법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다 산재보상보험권까지 막 다 보겠다 뭐 이거는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나머지를 그러니까 이제 맞추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적 여력이 있을 때 그래서 조금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확장하느니 기본 문제를 틀리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는 맞다고 보여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이게 이제 좀 유일하게 사례형 문제죠 자영업에 종사하는 갑은 일정 요건에 이제 자영업자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령에 근거하여 관할 행정청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1차 거부됐고 이후 다시 동일한 보조금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사례형이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자 1번 관할 행정청에 다시 2차 거부 처분을 하더라도 갑은 2차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로 다툴 수 없다 그랬는데 자 다시 2차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이건 새로운 처분이에요 당연히 다툴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갑이 보조금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그랬잖아요 신청서를 발송한 때 그랬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달주의죠 도달주의 도달했을 때 이렇게 발생합니다 자 1번 2번 틀렸어요 3번 명무로 금지되거나 성장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란 갑은 신청에 대한 관할 행정청 처분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맞는 거예요 금지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란 관할청에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 내용을 변경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갑의 신청에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있다면 그 보완이 가능함에도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거부하였다고 하여 거부가 위반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보완 보정이 가능하면 보완 보정을 요구해야 되죠 어 보완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거부하면 그건 위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어 신청 또 거부 절차법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어 사례형으로 냈긴 했지만 역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뭐 충분히 골라낼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물 공물 여러분 이제 국가지계도 이건 나왔던 지문이 올해 그래서 이제 공물 성립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형적인 또 강론 문제이고요 1번 토지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요게 이제 튼 거죠 그러니까 지목이 비록 도로이고 국유재산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어 도로서 행정재산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인공 공물은 자연 공물과 달리 그래서 이제 이런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제 행정재산이 될 수는 없고 공용 지정 아니면 또 이제 실제로 사용이라든가 뭔가 이제 그런 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 공물은 이제 공물로서 이제 실체적 요소만 있으면 형체적 요소만 있으면 되지만 자 2번 국유하천부지는 자연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 공물로서 별도의 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입니다 맞아요 이게 인공 공물하고 이제 다른 점이에요 3번도 이제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공유수변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변에서 공용 폐지를 하지 않는 이상 법률상으로 여전히 공유수변에서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매립되어 대지화되었어도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족발 폐지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취득시효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맞습니다 학교장에 학교 밖에 위치한 관사를 용도 폐지하러 국가로 기속시키라는 지시를 어이고 사친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에게 매각했고 그 오랫동안 국가의 매각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면 이 용도 폐지 자체는 국가에 지시한 것으로 유효하다 이게 이제 또 좀 예외적인 판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용도 폐지되고 사회상 이렇게 매각 절차까지 다 이제 완료되고 문제 제기도 하지도 않았다면 이런 경우는 이제 유효하다고 봤던 사례예요 자 그래서 1번이 이제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8번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환지처분이 고의세대 효력을 발생하는 이상 환지처분에 대상에 대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 환지가 지정되어 있어야만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 상실효과가 토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 맞습니다 그러니까 환지처분에 고의세대 효력을 발생하면 환지처분 대상에 대한 특정 토지에 대한 개별적 환지 지정이 꼭 이제 있지 않아도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상실효과가 발생하는 건 그러니까 지정되어 있어야만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봤어요 요것도 이제 약간 이제 강론적인 어떤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좀 낯설고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지문들을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니은번 지문은 최근에 이제 판례로서 나올 수 있다고 이제 직전까지 계속 이제 또 연습했던 거죠 이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사업장 직권 탈퇴했다는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 가입자 자격 변동되는 효율을 가져오므로 항구성 대상에 대한 처분에 당한다 자 이게 이제 틀린 거죠 이거는 이제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거지 이 자체가 어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상실 자격변동 그냥 안내 통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감사원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등은 이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재결에 해당하는 이게 이제 원처분이고요 변상판정처분 근데 감사원 변상판정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자체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거죠 감사원에 그래서 이제 재결에 해당하는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재심의 판정에 대해서만 감사원을 피우고 수소재결 이게 뭐죠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재결주의 원칙은 이제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처분주의인데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판정하고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은 재결주의 그러니까 재결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의 판정 그리고 감사원의 재심의 판정을 다쳐야 돼요 원처분이 이제 변상판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1번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공산을 입은 그린 등이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다음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정안 보상금 등 보험급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자 이거 맞죠 여러분 작년에만 한 3번 나왔죠 이거 작년에만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올 판례라 그랬어요 이거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먼저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지급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보험급여금 그래서 이제 보험급여금 지급을 청구하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먼저 이제 보험급여금을 받고 국가배상 청구하면 그건 국가배상법에는 특칙이 있는데 이 보험보상법에서는 이제 특칙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받는 게 이제 유리하다고 그랬죠 이거 이제 그래서 맞는 질문이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니음법만 이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행정대회집행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정청은 해가 지기 전에 대집행을 착수한 경우라도 해가 진 후에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것도 대집행법의 기본적인 내용 해가 지기 전에 착수를 했다면 그러니까 해가 진 후에 해가 뜨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근데 해가 지기 전에 이제 착수한 경우 그리고 이제 또 뭐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밤에 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요게 이제 트인 거고요 요런 건 정말 뭐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딱 답이 보이는 거죠 보자마자 나머지 이제 뭐 옳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판례 입장으로 이제 옳지 않은 거 자 1번 구 부가가치세법상 명의 위장 등록 가산세는 부가세 본세 납부의무와 무관하게 타이밍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한 것에 대한 제재로 부가되는 별도의 가산세이고 그 부가제척기간은 5년 후 범위 타당하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지역적인 어떤 내용이긴 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야 되죠 어 그런데 이제 이 문제도 약간 까다롭게 느낄 수 있는데 최근에 계속 나왔던 게 또 나온 거예요 정답 질문과 관련해서는 국세 환급금 충당의 법적 성격 관련하여 국세 환급금 충당 납세무자 갖는 환급총권의 전부 범위 또는 소멸의 구체적으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기보다는 국가의 환급금 채무와 조세채권이 대등에게서 소멸되는 점에서 오히려 민법상 상계와 비슷한 것이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을 보세요 어 어떤 보상 항목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면에도 자 토지수용연회가 사실이나 법리를 오해하여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환경 그러니까 이제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오해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얘기를 하면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연회를 상대로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보상법 85조 2항 보상금 증감소송 아시겠죠 사업시행자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 요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7급 시험에 특히 이제 거의 단골손님처럼 자 4번 이제 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통해 위헌이보로 선언할 심판 대상에 해당 규정의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어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이 유의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해당 규정 중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정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규범통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조문 그것만 딱 꼬집어 가지고 이제 전제성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조항에 한해서 규범통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법원이나 헌재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뭐 집시법 10조 같은 경우 이제 야간 5개 집회 부분만 딱 꼬집어서 또 나중에 시위부분만 딱 꼬집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번이 맞고요 결국은 1번 지문이 조금 낯선 측면도 있지만 어때요 정답은 나왔던 그건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 일부러 여러분 이제 수험생의 좀 체감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 법령 또는 판례를 한두 개씩 이렇게 지금 깔고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국가직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조문 법령 판례 이걸 이제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또 쉬운 문제는 또 쉽게 풀면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진짜 안 읽히고 풀리지 않으면 좀 뒤로 미루고 그런 이제 임기응변식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 이제 멘탈을 잘 관리하고 지배하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 힘들긴 하지만 평상시 이제 이런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었을 때 이제 이런 실수도 좀 줄일 수 있고 조금 이제 낯설은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올해 시험 일정들 굉장히 이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또 건강과 늘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이제 좋은 성적을 혹시 거두지 못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반드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